제이가 다낭에 왔다나? 안녕 오늘은 다나이를 갑니다 사람이 아침부터 많아서 일찍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금 시각은 8시이고 거기가 1시간 정도 걸린다 해서 9시 좀 안 돼서 도착할 것 같아요 거기가 춥다고 해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렇게 안 춥지 않을까요? 한국 가을 날씨이지 않을까 싶은데 추우면 뭐 어쩔 수 없고 바나일이 제일 기대되는 장소였는데 가게 돼서 계속 거기 가면 걸어야 된대요 등산처럼 막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아침을 배불리 먹었어요 힘내야 되니까 화이팅 바나일에서 봐요 바나일 도착했습니다 짠 지금 바나일에 올라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원래 바나일에 올라가고 싶은 제가 이따가 버스를 타면 제가 다시 켜도록 할게요 뿅 버스 탔어요 뭐야 에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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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? 에? 도착했어요? 도착하는데 1초 가서 케이블카 다고 올라가면 가나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케이블카를 20분이나 타야 된대요 완전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? 기대된다! 저희는 이미 표를 구매를 해놨어서 지금 빨리 갈 수 있어요 골든브리지라고 거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? 엄청 높은 자리인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수빈이 여기서 찍었어요 어? 여기서 사진 찍었던 수빈이 아닌데? 거기 핑크 성당이야 그래? 아니 수빈이 여기서 찍었어 이리 와 그래? 수빈언니가 여기 왔다 해서 수빈언니는 오늘 다시 한국으로 가고 저는 내일 가거든요 수빈언니가 하루 넓지 와서 동선이 겹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우와! 키움무컨! 한 명대! 오! 수빈으로 올라갔어 여기 호랑이가 산대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자이아나 여깄니? 자이아나! 여기있네! 여기있네! 더워요 어디서? 조용한 거예요 여기 한국 아이스크림이 파다 어? 어? 바나나와 우유가 수박 박박이 아니야 여기 우리나라 식사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이 코코넛 이게? 한 명랑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좋다 너무 좋아요 골든브리지 이제 골든브리지로 갈 거예요 나 이거 한 번만 들어준다 오! 잘 찍었다 와! 입장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 와!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는 게 와! 골든브리지 아! 아! 진짜 나와요 여러분 와 저거 근데 진짜 재밌겠다 와! 남현 씨 탈 수 있겠어? 엄마 가능? 와! 장난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막 빨라 보이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타보면 또 빨릴 수도 있어 응 여기에 골든브리지 가려면 케이블카를 한 번 더 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타러 가고 있어요 뭐야 이거 저기로 지금 가고 있길래요? 너무 시원해 너무 썩어 나와? 어 여기 여기 엄마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와 찍어줄 수 있어? 이 영상에서 찍어줄 수 있어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시푸드가 다른 지점이 더 맛있는 데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현지인 분이 추천해 주신대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제가 쪼쪼 와이라노 이번엔 제가 플렉스 하기로 했습니다 제 카드로 밥을 사기로 했어요 거기는 종류가 더 더 많더라구요 맛있는 게 이따가 봐요 머리를 못 꼬시는 분을 조심하세요 와 이거 봐요 예매가 예매 아빠 예매 봐봐 일단 올라가자 유은이 어딨어 여기 뒤에 있잖아 저희가 시킨 거는 이거 시켰어요 맛있겠다 딱 시그니처만 시켜봐 나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걸 느꼈어 언어 전달이 안 되다보니까 난감하네 그거 알아? 우리 시그니처 메뉴만 딱딱 시켜봐 이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볶음밥 그치? 짜잔 새 꽃게가 나왔어요 살이 됐어 목을 먼저 따야되는데 뜨거운데 뜨거운데 어? 뭐야? rze이 모르겠어 상여자네 cringe 야! 세다! 아 상여자! 상여자! 왜 상여자야 해? 아! 아! 우와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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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미쳤어! 엄마 내가 먹어도 푸드색이 되나? 진짜?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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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 좀 봐요! 아! 뜨거워! 아! 아! 상여자네!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! 다낭! 아!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! 방금 조식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! 행복했다! 다낭! 좀 아쉽네요! 그리고 오늘은 미케비치를 더 재밌게 거기서 놀아보려고 하고 바빌론이라는 고기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길 것 같습니다! 내 첫 마사지를 다낭에서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! 하고 올게요! 마사지! 방금 마사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! 와! 진짜 여기 시원해요! 오! 시원해요! 만족하셨습니다! 아버님! 베리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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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원해서 자버렸어요! 너무 시원해서 자버렸어요! 그치! 그치! 오! 됐어요! 마사지 받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! 여러분에게 계속 먹는 것만 보여 드리는 것 같은데 여행을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? 그쵸? 여러분 제가 똘글똘글해져도 예뻐해 주실 거죠?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아 진짜? 맛있어? 맛있어? 마늘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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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아주 짱만두리야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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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와 근데 진짜 에메라이드 빛이 나 여기 봄가 이래야겠다 아이스크림 샀어요 베트남 아이스크림은 어딨까? 전 피스타치오만 샀어요 베트남 아이스크림 궁금하긴 했었는데 아이스크림 먹어보네요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이렇게 뜨는데 어떡해 무슨 먹었어? 밥 먹었어? 안 먹었어 싫어 짜증나 피스타치오 맛은 안 나요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은 바다를 보며 먹는 아이스크림 마트에 왔는데요 홈플러스 온 것 같아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중간에 꺼질 수도 있거든요 꺼지면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 너무 귀여워 어머 채영 언니다 채영 언니 채영 언니 채영 언니 왜 오겠어요 채영 언니 왜 오겠어요 아샤 공룡이다 우와 고마워 오! 도로본이 있어요 말려고요 오오 오오 죄송해요 괜찮나? 카메라 여러분 저 접시 사고 싶어했는데 이게 뭐예요? 너무 귀엽죠? 수고하셨어요 우와 귀여워 아프다고 귀여워 잠시만 배터리 맞나요? 우와 귀여워 어머 귀여운 게 많아요 제가 접시를 사고 싶어했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해볼게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들리세요? 먹으면서 테디베어가 나와요 들려요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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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